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예쁜 꽃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꽃이에요. 뒷면도 예쁘죠? 종이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꽃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이건 색종이 한 장을 4등분해서 만든 작은 꽃이에요. 역시 같은 방법이고, 꽃잎 끝쪽만 둥글게 말아주었어요. 오늘은 작은 꽃을 이용해 리스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작은 색종이 4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고, 한 번 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은 후 펼쳐서 선을 따라 오르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됩니다. 노란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접어주는데, 아랫면과 위측 종이가 반반씩 보이도록 어림해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반 접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를 3등분해서 접게 되는 거예요. 모두 펼쳐주세요. 색종이가 6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래로 들어간 선, 위로 나온 선, 아래로 들어간 선 이렇게 놓고, 그 선 그대로 색종이를 접어올리고, 뒤로 보내고, 접어올리고, 뒤로 보내줍니다. 이때는 선이 반대 방향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다시 한 번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아코디언처럼 접히게 돼요. 반으로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스탬플러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고, 스탬플러 한쪽이 왼쪽으로 가도록 놓아주세요. 위쪽은 색종이가 벌어진 쪽이에요. 아래쪽은 이렇게 접힌 쪽이에요. 접힌 쪽이 아래쪽으로 오게 한 후, 연필을 이용해 꽃잎 반쪽 모양을 그려줄게요. 둥글게 그려주고,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점까지, 조금 남겨두고, 이 점까지 그려주세요. 가위를 이용해 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끝부분은 둥글게 오린 후, 점이 있는 곳까지 위에도 오려주어야, 꽃잎이 한 장 한 장 떨어집니다. 가운데를 펼친 후, 위쪽으로 풀칠해주세요. 위쪽으로 1cm 정도 풀칠한 후, 다시 붙여주세요. 풀이 마를 때까지 잠시 동안 잡고 있어주세요. 이 점이 있는 길이만큼 풀칠한 거예요. 다 말랐다면 이 위쪽에도, 점이 있는 공간이 있는 곳까지 다시 한번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색종이와 마지막 색종이가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펼쳐서 서로 붙여주세요. 뒷모습입니다. 모두 선이 곱게 곱게 다 펼쳐졌어요. 풀이 마를 때 동안 잠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꽃잎 하나하나를 예쁜 형태로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집에 스티커가 있다면 스티커로 꾸며주세요. 없다면 색종이를 동그랗게 오려서 붙여주세요. 이런 모양도 좋고, 꽃잎 끝을 이렇게 나무 막대나 이쑤시개, 혹은 면봉을 이용해서 둥글게 말아주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꽃 완성이에요. 색종이 두 장으로 꽃 여덟 개 만들어주세요. 리스트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을 세모 모양으로 네 번 접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접고, 한 번 또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세 번 접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선이 분명하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위에 맞추어서 가위로 아래쪽 색종이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2cm 정도 잘라줍니다. 이 자른 것을 펼쳐주세요. 펼칠 때는 접은 선 반대쪽으로 한 번, 한 번씩 접으면서 펼치면 다시 색종이가 평평하게 펼쳐집니다. 리스트 틀이에요. 만들어 두었던 꽃을 뒷면에 풀칠하고 리스 위에 붙여주세요. 또 두 번째 꽃, 풀칠해서 옆에 붙여주는데 이때 꽃, 잎, 꽃 사이사이에 꽃이 들어가도록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쁜 꽃 이슬 완성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